여기 탑스의 실드 선바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차이야?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차이야? 이때도 팀은 없네 아이, 무카 무카, 무카 밑에 밀려가 어떻게 해주냐 무카하게 하자 전까지 해서 도장 저한테 없으면 못하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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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이 한 대 낙지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지방이 적립된다 적극적인 기간을 계속 만들었다 적극적인 공격 중 전에는 고품이 적립된다 아 한타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위드까지만